집사다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집사다 집사다 물기 물기야 며칠치 린이가 kilograms 린이아이 풍기 Mr.Lilian 아빠 와우, 너무 스트레스 아이씨! 그리고 이 고양이 찾았다 이제 우리 집에서 왔을 때 제 부모님의 집 이때는 우리의 첫번째 방문을 여기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뭐지. 그 Odysseo.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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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rizona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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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영상 절잏형 할머니! 할머니예요! marca comunvine 이게 이렇게 뱉는 거야? 아니 그렇게 뱉는 것 같은데 목에 이렇게? 응 목 뒤에 이렇게 어 어 아 아픈데 아구 아파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아구 이렇게? 네 어이 아이고 아이고 목이? 목이? 네 아 왜 이렇게? 네 아 왜?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리아씨 아 아 Reserve 아 우리 리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pretty we are going to the church now it's catholic church and it's the first time we were taking증 lee with us soon we are going to baptize her we want to see how she will behavior that because if there is some problem maybe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baptize her and plus we need to discover how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암호, 저희는 왔습니다!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기의 자신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리를 이 요셉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형들도 자기 자리를 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고 이런 거? 이 자세한 크기야? 네, 이 자세한 크기야? 6개월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6개월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6개월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집에서 제 어머니와의 집에서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아의 부모님의 할머니가 왔어요 하지만 이의 첫번째는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작은 프린세스와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그녀와 대신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얌양으로 이끌어 두꺼운 상속에 그리고, 여는 다시 입고 싶어 있는 곳에 너무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귀하네 일어나라 이제 그냥 앞서게 되겠나 잘 가버려라 귀지? 통통할 것 같은데 길다야 진짜 너무 크면 안되는데 지금 입양원 8회 민망하는 것 5회 3회 다섯 아니 아 이리와. 고추. 고추. 소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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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